안녕하세요 프랭스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중모음 EY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EY 어떻게 읽는지 모르시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왜 이중자음 이중모음을 공부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이중자음 자음이 두 개가 된 것. T라는 단어와 H라는 단어. 원래대로 읽으면 T, H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소리가 납니다. T, OR, THE 이렇게. 마찬가지로 모음도 그래요. 이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파벳 각각의 소리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중모음 규칙을 모르면은 영어 읽는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제 저와 함께 EY 이중모음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EY 이중모음은 각각 한번 읽어볼게요. E는 A Y는 E 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EY는 원래는 A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T, H, E, Y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T, H, THE 발음이 나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에, E 그러니까 THEY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요런 단어들은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단어들을 빌려서 영어가 쓸 경우에는 각각의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영어 읽기 규칙에서 이중모음은 요렇게 있을 경우는 예, EY는 자음이지만 모음처럼 생각해가지고 소리가 없어요. 얘는 그냥 알파벳 소리 E 발음을 내주면 됩니다. 무조건 다 그런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외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예외 법칙들은 그 다른 나라의 파니스 규칙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파니스 규칙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영어에서 EY 소리는 E 소리가 난다. 보통 문장의 맨 뒤에 붙는다. 요거만 기억하시죠. 이 규칙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듣고 저랑 같이 단어 읽으면서 단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어요. 바로 갈게요. K는 K EY니까 E 이거 A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K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저랑 하니까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어 읽는 규칙을 계속 외우려고 해요. 머릿속에. 규칙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외우지 말고 저와 함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하나씩 영어 단어 읽기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얘는 키 키 키 바로 열쇠가 됩니다. 나와라! 황금 열쇠! 이렇게 쓸 수 있는 키 좋아요. 다음 단어 M-O-N-K-E-Y 있죠? 자, M은 무슨 발음이에요? M은 음 O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 어 N은 미음 발음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끊어서 읽어볼게요. 먼 이건 그렇다고 몬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먼 키 빨리 읽다 보니까 N 발음이 이응처럼 들리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먼 키 이게 맞아요. 빨리 읽다 보니까 먼 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먼 키 하면 뭡니까? 원숭이에요, 원숭이. 그래서 이 개구장애들을 먼 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Oh, My son is a monkey 이렇게 하면 원숭이가 됩니다. My son acts like a monkey 이렇게 해야지만 원숭이처럼 행동한다. 개구장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Monkey 좋습니다. 자, 얘도 단어가 비싸네요. K만 없을 뻔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 읽어야 돼요. 이 K 차이가 엄청나죠? 얘는 K 때문에 얘가 N까지 N이 밑으로 발음이 내려왔어요. 근데 얘는 뭐 니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 K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발음이 엄청 달라지죠. Money 여러분 여기 돈이 있어요. 여기 돈이 있으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Mother가 됩니다. 왜 Mother가 되냐면 어? Money? 어머니? 아, 물입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Money 돈 바로 돈이 되죠. 자, 좋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나요? Do you want to make a lot of money? Let's study English. 무슨 소리입니까? 자, 다음 단어 갑니다. D-O-N-K-Y 얘도 단어가 조금은 길어요. 단어가 길을 경우에는 항상 쪼개서 끊어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끊어있는 거 어려워요. 끊어있는 규칙 아무리 공부해도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규칙은 규칙일 뿐이고 이거 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냥 듣고 단어에 저와 같이 익숙해지고 계속 발음 연습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D는 D O는 O와 A의 중간 발음 N은 N 그래서 읽으면 던 던 키 자, 그런데 이걸 빨리 읽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응과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읽으면 던키 던 던 이거 아니에요. 던키 던인데 약간 이응처럼 나는 니은이에요. 던 던 던 던 던 이덕기 하면은 여러분 혹시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거기에 기막 말 많은 당나귀 있죠. 그 당나귀가 던 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던 키 당나귀란 뜻이죠. 그래서 I can see a donkey at the zoo 이렇게 가는 겁니다. Zoo 하면은 바로 동물원이 되죠. 자, 다음 갑니다. T-U-R-K-Y예요. 자, 우리 U-R 발음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U-R 발음은 입술 모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A-R-E-R-I-R-O-R-U-R 발음 정말 중요합니다. 발음은 R-R-T-R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할 때 T-R-K-Y T-R-K-Y 한 번 더 T-R-K-Y 좋습니다. 이 T-R-K-Y 하면은 나라가 아닙니다. 칠면조라는 뜻입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 추스 감자 할 때 이렇게 칠면조를 5분에 구워 먹죠. 영어로 T-R-K-Y 칠면조다. 자, 다음 단어예요. 자, 얘는 자음 모음이니까 이렇게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항상 끊어 읽을 때는 자음 모음 순서로 끊어줘야 돼요. 앞에 거 읽으면 허 H는 흐 발음이 나니까 허 E-Y는 E-E 발음이 나는 거죠. Y는 소리가 없고 E는 알파벳 소리를 내준다. 니 허니 이러한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허니 하면은 꿀이에요, 꿀. 이 꿀을 먹으면 달달하죠.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눈이 달달해집니다. 이 달 이 달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자기야 뭐해요 라고 할 때도 우리는 허니라고 했어요. 허니 What are you doing? Do you miss me?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자기야 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 뜻은 꿀이다. 물론 여러분 달달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부인도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있고 뭐 솔직히 부모님한테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허니란 말을 근데 우리 자식들 눈에 넘어도 안 아프죠. 자식들한테도 허니를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 EY EY는 원래는 A 발음이 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중 모음 법칙에 의해서 뒤에 있는 Y가 없고 앞에 있는 E는 알파벳 소리 그래서 EY는 E 이히히히 이거 아니에요. E E 소리가 난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받아쓰기 들어갑니다.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황금 열쇠 보이시나요? 이 황금 열쇠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아쓰기는 우리 시음으로부터 갈게요. 키 어떻게 쓸까요? 직접 써보시죠. 키 잘 써지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전 받아쓰기 잘해요. 키 어렵지 않습니다. 키 키 키 키 얼마나 쉬워요? 그럼 키 키 발음이 나는 거 알파벳 뭐가 있어요? 일단은 C도 있죠. C 그리고 또 하나는 K가 있습니다. 이니까 E 발음이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한 E Y 이거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면 위에께 좋아요 아랫께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아랫께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단어에 익숙해져라 라고 하냐면 이거를 키 KY KY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단어를 보다 보면 써보세요. 좀 더 익숙한 철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익숙해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 키를 갖고 우리 다음에 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거 뭐예요? 물론 남편 부인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바로 이 머니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옛날 개그죠? 해보시죠.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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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늦게 해봤습니다. 한번 잘되나요 여러분? 잘 쓰고 있나요?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머니 미 미 미 미 그렇죠? 자 일단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미음이니까 무슨 알파벳? M 입니다. 요런 여러분 알파벳이 갖고 있는 소리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됩니다. 이게 안되면은 받아쓰기도 안되고 읽는 것도 안되요. 이러신 분들 처음부터 영어 알파벳 읽는 것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게 어려워. 한국말로 어 발음이 영어에는 참 많아요. 어로 시작하는 알파벳은 유도 있고 오도 있습니다. 참 어렵죠. 대충 이거는 그냥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유도 있을 수 있고 오도 있을 수 있죠. 왜냐? 이 발음이 한국어에 정확히 없어요. 어와 아의 중간 발음 오와 어의 중간 발음 없습니다. 한국어에 일단 쓸게요. 니은이니까 그렇죠. N이죠. 이 발음 많이 공부했죠. EY예요. 여러분 익숙한 걸 찾아보시죠.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그렇죠? 아래께 익숙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읽으면 money 돈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거는 우리 사랑하는 자기 돈도 사랑하지만 나는 우리 자기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해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줄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한번 가보죠. honey 허니 허니 느끼합니다. 좋아요. 허니 있을 때는 또 제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써볼게요. 여기다가 허니 약간 공간이 안 나옵니다. 허 니 썼어요. 자, 히읍 발음 알파벳 빨리 생각해됩니다. 그렇죠. H죠. 또 요거 나왔네. 또 요거 그러면은 O 발음도 있고 약간 삐뚤어졌네요. U 발음도 있죠. 니 뒤에랑 똑같습니다. 니은은 M E니까 EY 여러분 어떤 게 익숙합니까? O가 익숙해요. U가 익숙해요. O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받아쓰기는 가는 거예요. 이거를 허니 H O N E Y H E H O N E Y 깜지 나와라. 소용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 깜지 쓴 거 기억나시나요? 나는 한 단어 외우려고 20번, 30번, 50번 써오라고 선생님이 시켰어. 그거 왜 시키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름만이 찍고 있는데 잘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준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깜지 쓰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꼭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직접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이죠. 허니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어 읽는 거에서 이중자음, 이중모음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왜? 각각의 알파벳 소리가 나지만 알파벳이 붙어버리면 새로운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알파벳들이 이중모음이라고 하더라도 긴 모음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짧은 모음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든 걸 다 규칙을 잡고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규칙을 다 알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음성학자가 되고 있을 거를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 음성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이중자음, 이중모음 중요해요. 이거에 관련된 예외 법칙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 법칙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오늘 배운 단어 6개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 계속 익숙하고 받아쓰기 해보고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아 선생님 저는 알파벳 읽는 것도 잘 안 되고 외우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공부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분들 저와 함께 영어 읽기 500단어 이거 두 개만 한번 공부해보시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수강신청 그리고 자세한 수강권 설명은 여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짜 강의에서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세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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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